우리 AJAX라고 하는 문제를 파고들기에 앞서서 먼저 그 문제의 주변부에 있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부터 먼저 공략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낯선 것은 뒤에서 공략하는 전략을 좀 취해보겠습니다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이 파일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JAX를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HTML을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에 리로드를 하지 않고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이 HTML에 해당되는 정보 여기에서는 딱 이 정보 코드상에서는 누굴까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정보만을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해서 가져오는 것 부분적으로 그것이 AJAX예요 그럼 그렇게 가져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치고 그걸 이제 우리 배우는 게 목표죠 그렇게 치고 그렇게 가져온 거를 동쪽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우선 여기 있는 HTML을 클릭했을 때 HTML을 클릭했을 때 인덱스.html이라는 저 파일에서 얘를 클릭하면 여기가 바뀌게 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타겟팅하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태그를 인위적으로 갖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없애버렸고요 대신에 article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한테 웹브라우저야 이 웹페이지에 있는 article이라는 태그 안쪽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태그를 꽂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이벤트를 설치해야겠죠? 여기에다가 onclick은 alert html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리로드하면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 뜨죠 뭐 때문에요? onclick 때문에 그리고 OK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가 바뀌어버려요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나중에 해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링크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경고창만 뜨고 당연히 이동하지 않겠죠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설치했으면 줄 바꾸면서 좀 보기 좋게 하고요 이 안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명이 article인 태그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document.queryselector 태그명이 뭐라고요? article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article 태그 안쪽에 HTML을 꽂아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검색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HTML 태그 append in JavaScript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검색을 해서 우리가 간신히 이걸 알아냈다 쳐 봐요 inner HTML 그럼 거기에다가 h to html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이죠 그리고 html is... 그리고 세미콜롬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크롬입니다 검사를 누르고 개발자 도구를 킨 다음에 엘리먼트로 가서 여기 있는 이 바디에 있는 article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곳을 얘를 클릭했을 때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하나 둘 셋 리로드가 안됐나봐요 리로드가 안됐나봐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태그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것도 적용을 해볼까요? a 태그에서 이만큼을 선택하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css 여기도 css is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동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index.html 이란 파일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 파일을 열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하는지 배우진 않았지만 상상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 검색 같은 걸로 알아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jax 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제가 직접 index.html 파일 안에 때려 박아놨던 저 코드가 이 파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명이 html이라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html 파일에 들고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css도 마찬가지 이만큼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는 css라는 파일에 저장해서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우리 대신에 웹서버에 접속해서 css의 내용만을 가져온 다음에 가져오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